반가워 게임 같이 하는 아빠야 오늘도 즐겁게 땅 파러 가보자 오늘은 1201층부터 1350층까지 파보자 광산 맵이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아이템이 나오겠지? 내 영상은 앞에 멘트가 비슷하지 않아 똑같지 참고서로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자 곡괭이는 내가 준비했어 너희는 파는 걸 봐줘 마지막에 쿠키 영상도 꼭 보고 가 그럼 이따가 1350층에서 꼭 다시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1350층이네 아쉽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좋아요 구독은 바빠도 눌러줘 여기부터는 쿠키 영상이야 내 채널은 항상 다음 영상에 예고편이 있어 다음 영상에서는 1350층까지 땅을 팔거야 끝